이거 너무 재란이 아니잖아. 이거 도망이 들어있는 거야. 진짜 나 혼자 타. 먹어야 되는데 어떡하지? 안에 병아리가 들어있나 봐. 아빠가 먹어야겠어. 아니야. 농자에서 해야 돼. 농자에서 해야 돼. 아빠 안 먹을게. 아빠 안 먹을게. 농자에 가자. 아빠 안 먹어. 아빠 안 먹을게. 아니에요. 계란이 아니에요. 계란이 아니야? 응. 뭐야 병아리야 그러면? 응. 맞아요. 알았어. 왜 울 nósму? ционanners 엄마 아빠 농장에 가? 농장에 가야돼? 응 엄마한테 가야돼 엄마한테 가야돼 먹으면 안돼 응 머당은 아니야 계란은 아니야 알았잖아 계란은 아니야 응 농장비 갖다 줄게 응 혼자 가야돼 술까지 가야돼 술까지 가야돼 응 띠어봐 아아 털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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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하아 아하